스타마스터 홍금보입니다. 터미앤 링니앤 홍금보입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같은 홍수고 키도 작고 홍금보처럼 생겼다고 해서 링니앤 홍금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중국입니다. 친할아버지가 평안북도고 외할아버지가 경산북도 두 북도에서 태어난 후대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외삼촌 초청으로 한국에 우왕청시만 팔면 돈 좀 번다고 해서 일찌감치 32년 전에 우왕청시만 한국원 들고 팔면 돈이 좀 될까 했는데 그 선배분들이 좀 잘못해서 공료를 갖다가 공료를 팔다 보니까 쏙다 보니까 저는 막창을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이렇게 투구 나면 안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팔고 그때 돈으로 주인인패로 한 2만 원이면 중국에서 지불 한 7채 정도 사는 돈을 빚붙기 위해서 저 남구력의 용역에 한 달에 3만 5천 원에 팔레 갔던 거가 엊그제 갔습니다. 이미 3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세 번은. 그리고 우왕청시만을 못 팔아서 빚붙기 위해서 일하다가 왠치 않게 아시는 분이 이제 저 김용에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또 겨울이 되니까 일주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서울중에서 이렇게 쭉 서서 우왕청시만 판다고 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내가 비자가 만기 돼서 나가는데 저기 옥수동에 가면 빼밀기도 하면 저울에 춥지도 않고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그 까불을 욕심해 거기 가서 이제 빼밀고 있을 때 저가 평안도말씨를 엄청 세게 했거든요. 특히 동료마다 이제 이렇게 평안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네를 거느린 데는 평안도말씨. 경상도 몇 명이서 거느린 동네는 경상도말. 뭐 한경도 사람들 모여서 하면 한경도말. 그래서 그 같은 홍씨 분이 이제 이제 저의 이제 같은 종씨라고 이제 도와줘가지고 저를 비자도 연장해 주고 겨울에 일이 없으면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제가 이 기능 동안에서 돈을 벌어서 할 때 제가 안 나가면 그분한테 피해 줄까봐 할 수 없이 일은 왜 조금 쓰기 싫은 걸 나갔습니다. 그분한테 그렇게 저한테 아무 대가 없이 좋은 일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중국에 가서 이제 아파트 좀 사고 했는데 또 이제 해외물을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1년 있다가 또 돈 한 천만 원 들여서 일본을 갔어요. 94년도에. 또 일본에 가서 한 2개월 있으니까 고비 지진 아시죠? 일본에 고비 지진이 나갔고 또 우리 어머니가 아들들 둘이 지금 일본 나가 있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일본에서 한 4년 이상을 돈을 벌고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다가 쫙 딱 망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쫙 딱 망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스트레스에 모든 배에 그때 돈으로 진짜 인민폐를 한 여기 돈을 한 3, 4억 정도를 싹 날렸어요. 그래서 그때 온 병이 바로 쪽에 무리가 와서 기관지 확정적으로 이제 계속 피를 토해요. 그래서 정말 막 피가 나올 때는 이제 엄청 이제 막 엄청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야 이거 다 사는 거 아니냐 막 정말 그때가 나이가 뭐 나이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4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한 게 없는데 뭔 의사분이 아시는 의사분이 아 그 부인은 이미 이제 권성라에도 다 했고 애도 다 낳았으니까 칼자국이 있으면 무슨 상관있냐고 옷 입고 다니면 안 보이니까 수술을 해갈더라 그게 다시 원위 위치로 못 돌아가니까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있을 때 저 큰일이 이제 갑자기 저런 통화 나와요. 특히 세금 심운이라는 거는 항상 있더라고요. 운이라는 거. 심양영사관에 근무하고 조카 동생들 거기에 면접을 보자고 그랬더니 둘이 이제 영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폐 수술을 하고 심운을 보고 있을 때 한국을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한국을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대구에 임원의 집에 갔더니 막 이모가 진짜 놀랬어요. 중국 가서 책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이모야 이 꼴로 왔냐고 비플리쉬라고 해서 초청장을 해줘가지고 다시 나가서 그때 했던 예년 사업입니다. 교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분들도 미국에 갈 때 막 서로 대행비도 잘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포분들은 열심히 서로 대행을 해서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돈을 좀 벌었는데 제가 몸이 약해잖아요. 그때 그 우리 심양의 그 지역은 영향은 25도에서 26도에요. 겨울 되면은 일단 진기를 보고 살아요. 그럼 겨울이 되면은 능계를 계속 뻗어줘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이렇게 좀 했을 때 와이프 보고 저기야 나 한국을 나가야 되나. 한국을 가야만. 한국에는 가면 간기약 이렇게 이렇게 매달 주는데 그 모금은 바로바로 남는 것더라. 내가 한국 가갔다 해서 그래서 2005년도에 한국에 와서 귀화를 신청을 해서 2008년도에 귀화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올 때는 제가 우리 조선적동 보도를 했는데 한국을 많이 파수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어려운 환경도 있고 꼭 이게 적용도 못하고 해서 동포중앙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해가 바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때 우리 제중동포들을 위해서 유권자연맹을 제가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포분들도 이제는 한국에서 정착을 한다면 한국 사람 맞게끔 그랬던 당시에 이자시민이 이제 필리핀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왜 60만 그때 60만이었거든요. 60만 동포들은 왜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동포들인데 우리가 뭐를 해줄 거냐.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우리도 투표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선거 때 어느 날 우리 하나시는 감독님이 이제 전통을 받았어요. 아니 회장님 지금 뭐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일요일날 이제 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양쪽 여행사고 있는데 이제 표방기 먹자는 소리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집에 이제 조그만 방에 18평 아파트에 이제 한 방에 있을 때 오셨어요. 오셔서 저를 차에 캐와서 오실 때 뒤에 한국 아줌마 둘이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휙지배를 딱 데리고 가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cd기계로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예요. 2012년도니까 cd기계로 갖고 원자리연구소에서 100만 좋은 화장품 어 그리고 건강식품 뭐가 나왔다 그래서 아 네고 됐어요. 원자리연구소 할 일 없어서 무슨 뭐 식품 만들고 호성품 만들고 오늘 밥이나 먹고 그러고 합시다. 그리고 밥 먹고 했어요. 끝내고 났는데 이튿날 또 들어오래요. 그게 바로 장춘지역관으로 와서 또 식사 대접해요. 그리고 어디를 데리고 가요. 느낌이 보니까 느낌이 이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가요. 요즘에 연령이 없다가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이 느끼면 어디로 가요. 되게 90%가 다 단계예요. 근데 저는 그런데 이제 뭐 정리를 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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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니까 아 요거 봐라 요거 데리고 가봐야 너네가 밥 사주고 그거 해봐야 단계 데리고 가는 거 같지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바로 구길관 지하철역에 거기 앞에 뭐 치주로 해더니 마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에르베트를 다 기다리면서 그래 내가 오늘 올라가서 그저 동그란 상 3개 5개만 나오면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왜 제가 그 동그란 상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천 제가 8년도 비화했을 때 저 아는 친척이 저 학동역에 가니까 혹시 여기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R3 샵이라고 앞으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오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그게 530명 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잡으면 이제 앞으로 인터넷 구매 그거 온대요. 그래서 그때 저 아는 친척이 저 카드 순도도 없거든요. 중국 한국에서 가지 나왔으니까 국적이 나왔지만 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그때 동그란 상이 30개 됐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걸 더듬절해서 제가 저 와이프가 비행기 타고 와서 이거 한국에 와서 정책이 흔들더니 이런 거 하냐고 그런 해고 그리고 우리 제중공포들이 중립행 다단계라고 그때가 한 2009년도 그때가 거의 한 3,700명이 거의 희극을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협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듣고 있는데 그래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면서 한 엘리베이터가 와서 올라갔어요. 동그란 상 대신 디스켓만 보면 문을 쳐서 도망가고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아무리 쳐다보면 동그란 상이 없는 거예요. 책상 두 개 있고 안에 침대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마사지 세진 침대가 그래서 이상회가 다단계 회사 왔으면 무조건 동그란 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제 아저씨 흔분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일 본사에 강의하는 이상국 총장님이 백지장 하나 들고 연필 하나 들고 마우스들이 아 딱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동그란 세 개를 그리더라고요. 아이고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손 대고 아이고 됐습니다. 제가 이거 듣으려고 여까지 온 건 아니고 응? 내가 여기서 시간 투자할 이유도 없고 저는 여기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책상을 꽉 치더니 어? 당신이 그래도 동포협회 회장이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그거 다 나오고 응?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아니 그리도 두둘이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어? 그러면 그렇게 어? 회장이라는 사람이 동포협회 회장들이 다 이 모양이 꼴이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기 얻어먹은 죄로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5층에 딱 내리고 강의장에 갔더니 왠 앞에 자리를 하나 이제 맡아놓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역시 70대 할머니들이라고 해서 거의 한 30명이 모여있는데 왠 자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영상이 원자리 연구에서 100배 그 두둥글에서 그걸 들어주는데 그래 강사 이렇게 딱 제끼고 그래 너 얘기해 봐라.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하나는 뭐냐면 따순하였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제가 유스킨도 가보고 제가 협회 회장했을 때 유스킨 회사도 가보고 거기다가 이 제품 하나가 뭐 뭐 비싸요. 근데 여기는 국가원자리연구소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돼서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뭐뭐뭐면서 엄청 싸대요. 가입비도 그래서 다 듣고 나왔어요. 나와서 거기에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애프터인 것 같아요. 올라오더니 듣어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피해 줄 건 없던데요? 그게 바로 그거다구. 그래서 이튿날에 저를 갔어요. 가고 나니까 이튿날에 저 사무실에 온 거예요. 가입하자고 그래서 난이 뜨던 건 있잖아요.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그래요. 주민등록 줬더니 바로 가입을 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는 치약과 치솔 한 통을 주고 가는데 다섯 개를 주고 가는데 제가 협회의 회장들에게 다 놀아줬는데 저는 집에 가서 신부에다가 던져놨죠. 뭐 그런거지 뭐 옆에 있는 분들이 써보는데 너무 좋다고 회장님이 어디서 갖고 왔냐고 계속 묻더라구요. 우리 아가씨도 사무실 아가씨도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자 그래요? 원 데이 세미나 뭐 어딜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가자 그래 밥 먹은 제가 봤더니 그 콜마비에니치 그 지금으로만 하면 콜마비에니치 갔는데 막 신속 천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평일 날에 그래서 회장님께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내가 이 전세계 시장으로 유통을 정권하고 앞으로 이제 중국에 나간다는 중국의 말에 이제 제가 꽝 귀가 좀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91년도 중국에 와서 현장에 일할 때 배달을 해놓은 거 보고 저는 끌린 사람이거든요. 다 부수네. 이상하다. 좀 좀 갖다 주고 쌀 10킬로만 갖다 줘요. 그럼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참 존나라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고 와서 첫날 여러분도 첫날 원데이 가면 되나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천명이 모였을 때 아 대한민국의 왜 저보다도 똑똑하고 저보다 잘난 대학생들이 왜 풍일날에 여기 3,4천명이 모여서 돗자리 걸고 막 박수치면서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여기가 정말 뭔가 좀 이상하다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이 다 다 그처럼 다 바보는 아닐 거다. 그런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며느리기 좋다는 해모임 소리가 들어서 해모임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저는 며느리 때문에 대한민국 왔고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선택해서 왔는데 그래서 며느리기 좋다는 해모임 소리가 들어서 해모임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걸 또 7층 지나니까 또 어디 가자 그래요? 국리생 가세요. 1박 2일이 돼요. 그래 알아보면 한번 가보자 갔더니 줄에 한 2시간 2시간을 쫙 서 있는데요. 회장님이 강의를 했는데 무슨 뭐 하느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이 뭐고 6이 뭐고 5이 뭐고 해서 대한민국에 또 하느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하나 나왔네? 진짜 저는 생각에 아 이거 종교조직이고 이거 완전히 뭐 진짜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11시 11시 가 넘어서 회장님이 귀농지 3일 강의를 할 때 저는 뒤통수가 하나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22살에 나와서 한국 일본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그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집도 우리집에 앉혀있고 차도 모닝이 쪼맨 찬나 끌고 다니고 그리고 괜히 한국에 와서 남보다 좀 찬란칙하고 앞서서 정치 교포사회 그런 거를 좀 앞쪽 서다 보니까 돈돈 숨이 까먹었어요. 그때 나이가 그때가 50이었거든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28년 동안 4일 나와서 참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이 뭡니까 하면서 그리고 잠이 그날짜하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와서 그 해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그 해가 이제 선거 하고 구종이 이제 썬날에 와이프가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구종실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와이프 가니까 공항에 나오는데 왜 입이 한빨 나와서 내가 그렇게 가서 날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집에 또는 갔다가 한 3억 날려먹고 이제는 어디서 주냐고 다시 당신 다시 한국, 중국으로 들어올 거냐 아니면 우리 둘이 여기서 갈라지자 여기서 오늘 가서 내가 화장품 한 세대로 주니까 쓰리쓰 뭐 지금 콕콕콕 나 있는데 그 제품 쓸놨어요? 내가 책상 달 밑에 그때는 우리가 여행사를 하고 있어서 SK2를 쓰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줬더니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회장님의 그 말씀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하느냐 하면 그 희망 관련한 메시지가 계속 귀에서 아롱아롱 하더라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회장님 강의를 무슨 근거로 이거를 계속 하시는 문과를 계속 듣었어요. 듣고 나서 일주일 후에 공항에 데려다주는데 이제 말도 안 하는 거야. 네가 길러가고 내가 길러가고 그리고 저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 쟀다 하고 입국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다시 총장으로 찾아가서 총장님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러면 당신은 내가 뭐 이렇게 말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그래도 동포사회에서 그래도 대표부 그러니까 나하고 40일 동안만 지연시점에 바라봐서 원데이 빠지지 않고 동립 세면화 빠지지 말고 하고 이 사업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자. 그때부터는 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만문을 열고 그때부터 배터미를 특히 아침에 아가씨 출근시키고 대른동 가서 환전서를 하고 돈을 하고 이제 종로 가서 2시 사업 설명회 듣고 원데이 가고 석세스 가고 흥미를 또 알아보니 아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서울 노숙자 애가 노렉스 시계를 차고 있고 구찌 가방을 미고 있어요. 믿으실래요? 믿을 사람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근데 더 심성 이재영이나 더 마윈 같은 그런 분들은 자꾸 차고 있어도 믿죠. 그래서 아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날아가서 왜냐하면 제가 일본 고유의 지진을 할 때 일본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스타일을 저는 잘 알거든요. 제가 고베지 지진을 할 때 그 많은 제품들이 원조를 왔는데 그저 미국에선 그저 청바지 몇 개 가져가고 그저 찬바 같은 거는 맘대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일본 일본 사람이 이 제품을 쓴다? 우리 조카가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고 저기 일본 콜마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이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 콜마한테 너 좀 알아봐봐 그랬더니 삼촌이 이게 제품 진짜 좋은 거예요. 골드스탄 그래서 일본 스탄이 이 제품을 쓴다. 제가 할 때 미국, 일본, 카나다가 오픈되어 그러면 다 선진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만 그럴 때 와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행업은 이젠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단을 합니다. 근데 와이프엔드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젠 결단을 하고 이 애터미 삶을 해야되갔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여행사를 다 정리하고 그래서 거기 행정사 제가 행정사 업무를 못 보니까 일산경찰서 퇴직하신 분이 저 사무소에 행정사를 두고 있는데 가게 권리금 내가 2천만 원인데 1,500원 줄 테니까 그러니까 3일이니까 갖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갖고 와요. 계약을 돈 갖고 와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고 저는 그때부터 종로를 출고를 하는데 대림동에서 종로를 우리 교포분들 초대하니까 석 달 동안 세 명을 초대를 못 했어요. 아 내가 그래서 종로에다가 대림동에다가 사무실을 내야 제가 그때 활동했던 지역은 일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돈 잡으려면 어디로 가요? 어마어마어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림동에다가 오늘 와이프 보고 돈 달라고 하면 이혼해자고 있는 사람이 돈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혼할라고 하는 사람인데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나인데 이제 살친 누나인데 누나 내가 여기다 뭘 잡으려니까 누나 적금 해놨 거 그거를 해서 융자 받아가지고 여기다 센터를 내고 센터를 내면 내가 관리를 해줄 때 그러니까 그걸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갖고 해놨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는 180%로 뒤집어진 거예요. 안 했대요. 물건이 그 이상으로 다 사면 안 했대요. 그래서 저는 혹시 비행기 타고 중국을 가서 와이프 보고 제가 이제는 사무실까지 해놓고 준비해왔는데 물건, 제품 살 돈이 없어. 우리도 가게 한입 팔자. 근데 또 그렇게 그때는 어떻게 내가 막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니까 가게를 하나 팔아준 거예요. 갖고 와서 그때 여기 돈으로 한 1억 주고 팔아서 빚 좀 갖고 내가 빚진 돈 갖고 와서 제품을 한 4천만 원씩 사놓고 2013년 5월 17일 오늘로 말하면 10년입니다. 하루도 안 40년이에요. 2023년 5월 17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는지 그리고 제가 거기서 누나 두 명 데리고 그날에 우리 환영사 때 보여준 누나 둘 데리고 마우스도 못 돌리는 누나 데리고 저 산에 회원이 지금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중국이고 그래서 애터미를 실심히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엊그제는 우리 누나가 꽃다발 들고 와서 국회원 되는가 했더니 이제는 다단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경청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건 뭐하는 거냐고 옛날에는 동포들한테 리더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다단계를 하냐고 지금 알잖아요. 노렉스 시계가 노숙자가 갖고 있는 건데 나는 오메가3가 한 달 보니 3만 7천 원인데 6,400 원이잖아요. 내가 알아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서창기부터 내가 냉장고에다가 아메 호블라이프 뭐 요스케인 종군단과 오메가3를 덮어놓고 이제부터 픽을 해주면서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석세스를 계속 안내를 한 거예요. 이더브 인페리도 상담을 하고 안내를 했더니 우리가 무슨 사업이야? 시스템 사업이다. 시스템 빠지지 말라는 거 그거 저는 또 분식이에요. 약속은 철저히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스템을 처음 시작해서 와이프가 이제 와보니까 가게 하나 팔아서 뭐 먹을 거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사업 속에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야 너네 아빠야 가게 다 팔아서 집 다 날림 못 갔다 딸님을 고등학교 이제 대학 1년이면 이제 대학시험 추는 데 데리고 한국을 나온 거예요. 나와서 8년 동안을 진짜 열심히 했더니 그리고 그리던 중국이 이제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 그 저기 20년 7월 1일 날에 회사에서 저희한테 문자가 한통 와요. 아이고 저기 홍성모 본부장은 로얄 기념에 입속했다고 정렬이 써지지 않은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렬 그 애터미는 우리가 말하면 제가 이성윤 박사 그 강의 들으면서 자본 생산독 소득 이잖아요. 그럼 자본은 뭘까 판단해봤어요. 저희 자본은 뭐냐 저 2개를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중국어 이제부터 중국어를 할까요? 여기 중국 분 계신 분은 그럼 뭐 알아듣잖아요. 그럼 일본말을 할까요? 안 떠나 남아요 와? 그럼 모르잖아요. 아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은 중국어 한국어다 7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아무리 해봐야 생필 뿔 쓰는 사람이 5천만 인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의사 말씀하는데 전부 다 애터미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애터미 다 할 거면 무슨 누구 운전하고 네 지금 누구 운전하고 지금 누구 운전하고 지금 누구 운전하고 아 이게 비례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중국어를 상대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좀 갤라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코로나 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됐거든요. 이 코로나 3년 동안 오늘처럼 우리가 준이라는 걸 갖고 중국어로 지역사업장면에서 둘렀어요. 그랬더니 그 연결 연결 해가지고 제가 4월 29일 날 중국에 나갔다가 지금 4개성 5개 도시를 돌고 오는데 얼굴들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경식으로 갔더니 그분들이 그분들이 애터미를 알지만 연결 방식대로 아메를 해보는 허벌라이프 요스킨 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연결 방식대로 사람 내고 오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제품 써봐서 제품 써본 사람이 얼마가 됩니까? 거의 20까지도 제품을 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궁극으로 써서 저는 제품에 매니아하다고 제가 제품 3가지를 못 판다고 뭘 못 파는지 아니야? 그랬더니 저는 생리대를 철저히 못 판다고 왜냐면 알지 않냐고 우리 회사님은 에펙트 입고 생리대를 찾았다 그랬더라고요. 리스틱을 내가 못 판다. 그리고 스튜킹을 내가 신어 그래도 동절하게 신어봤더니 우리가 넓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제품에 대해서 했더니 그때야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모지 찾는다고 매일 대모지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장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개발이 없다. 우리는 소비자로 연결해서 소비자로 연결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펙트가 왜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신필품이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절대 제품 절대 가격 하나로 우리가 초창기 때는 전선 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전선 때 눕혀 놓고 뭐 이제 그 에펙트를 듣으면서 저는 아 목표를 세워서 애토미야말로 우리한테 정말 기회다. 우리 교코분들 너네 여기 와서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답 없다. 혹시 대한민국에서 집을 수백째 짓지만 답 있냐. 그렇지만 홍승모 되는 거 보면 너네 따라와라. 그랬더니 하시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저 홍 회장 저거 완전히 지금 다단계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내 고향에서는 어떻게끔 소문났냐면 저 여행사 홍 사장님이 조일팔이 됐다고 7단계의 주목이 됐다고 그렇게 소문났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1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90% 뛰었어요. 이제는 진짜 연봉 2억 받는 웹트립에 들어갔다. 그 무대에 서니까 거기 뭐 그분들이 이제 저를 물어보잖아요. 누가 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애터미가 신현대 피해 안 주고 신현대 진짜 도움이 되는 거군요. 백미는 그때 제가 나올 때마다 미국, 일본, 카누드가 오픈이 됐고 대만이 오픈이 1년 후에 대만이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김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중국입니다. 로그를 한번 보세요. 아 포미 왜 뒤에 글자를 미래라는 미자를 세계 200 몇십 개 나라 중에 중국 글자를 썼을까요? 이게 답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번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 보았거든요. 당신네들 십몇 년 전에 이십 년 전에 우리 마위라는 분이 인터넷 쇼핑몰을 판다고 할 때 당신네를 믿었냐고 응? 아니 어떻게 인민패도 보고 행광대기다가 이렇게 해서 가짜 돈인가 진짜 돈인가 그것도 분별해서 가짜 돈도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냐고 무슨 소리 아니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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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네들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몇 프로 사나 지금 거의 2012년도에 8%가 안 되는데 지금 84%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있지 않냐 어? 정치 돈이 싸냐 그게 에트미다 당신이 많으신 그때 마위라고 같이 옆에 있었으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철수 요새 그 대표분도 제가 이제 독계로도 만내본 적도 있고 동포들 위해서 저를 만냈는데 안철수 분이 뭐예요? 컴퓨터 백신이잖아요 그렇지만 2009년도에 그 200만원 투자했던 거가 사람 배친도 이제 필요하는 날이 올 것 라는 생각에서 그 회사에다가 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 오신지 아세요? 2천만원 투자했는데 지금 270억이 돌아온 거예요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알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잖아요 270억이 있는데 여까지 와서 뭐 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 결단은 그거였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응? 나는 중국어 한 거 알고 앞으로 중국에 가면은 내가 당신 애들 내가 오늘은 처음으로 왔지만 제 만내는 거는 망인과 같이 밥상의 현장에 뭔가 똑같을 거다 왜? 회장님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나눔 자본주의 사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가지고 여동력을 채취해서 부자된 거로 배웠어요 사회주의 사회는 같이 먹고 사는 같이 공유가 되는 사회였고 같이 사회 같아요 같이 막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그때 정말 결단을 하고 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그때 알고 뭐라고 근데 요즘에 만나면요 늘 그래 왜요 저봐라 요즘 사람은요 항상 피곤하더라고요 시민이 저보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저봐라 너 홍 회장 봐라 너 키도 조그마한 거 둥셉한 거 없고 배짱대기 봐라 너 집에 가서 건물 갖고 있고 너네 지금 가봐야 시다발이 할 거다 아 저 사람은 배축을 안 하고 또 대개 해놓고 너네 할 수 있어 아 신체 다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다 해놨잖아 빙목 열고 들어와서 다 해잖아 그 사람은 형사 수직해야 변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단을 해서 했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57개 나라 어제 독일 법인장이 같은 또 우리 홍 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경연구소에서 스페인이가 나왔어요 그렇게 다 알고 봐더니 홍 동네 사람이에요 홍 동네에 이렇게 한 개 몇 사람이에요 근데 5개 국어를 해요 요번에 그중에 한국에 왔다가 저기 어머니가 수정법 쓰는 걸 수업 보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돌아가셔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에서 회용 타입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스페인에 코로나 때문에 5개 국어를 하니까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쉽게 국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법은 검사에 통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다 실패를 내갔다는 얘기에요 이 제품이 어떻게 연결해 우리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제품 먼저 나가서 제품이 되면 이사 열 근데 이제는 57개 열어나가고 지금 80개 나라가 회원가입이 되죠 뭐다 그래요 에토미는 돈 안 된대 돈 안 되는 거 정상이에요 돈 되는 거 정상이에요 돈 지금 밖에 나가서 한 달에 한 300만원씩 가입비 옛날에 우리 그 네트워크 가가지고 두 사람을 잡아와라 너네 쿠포들 한국에서 여기 백날 일해봐야 다른 것도 없다 두 사람을 가서 300만원 투자하니까 십 몇 프로 20% 들어오니까 분명시키는 240만원 들어오고 대박이다 둘만 잡아 둘만 잡아 그게 계속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에토미와 십 년 전의 에토미와 지금은 제가 2012년도 8월 1일 날에 첫 수당을 받았어요 한 달에 13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의 십 년은 제가 코로나 3년에 지금 센터비 포함해서 내가 들어온 거가 한 6억 7천인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한 달에 2억 2천 2억 4천인가 되더라구요 코로나 왔다고 혹시 이빨 안 닦아요? 코로나 왔다고 이거 안 해나? 그래서 중국분들 했는데 당신네들 이 에토미 제품으로 해서 정말 큰 도구가 될 거라 정말 잘 알아보라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이 선택 당신네들 지금 뭐냐면 추가 사업을 사야 되지 않냐 지금 십 년지 직장 갖고 평생 살 수 있냐 정신이 지금 중국에서 은행에 건물을 했다고 그러면 은행에 지금 사람도 믿지도 않아요 지금 십자 여기 또 배원을 저도 요번에 중국 가서 개망실 하고 왔어요 중국에서 신용카드 쓰고 현금 쓰던 숟갈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현금을 주면 이상하게 되나봐요 왜? 이게 다 QR카드 결제고 실제로 가 있어서 그 있는데 물 갖다 달라고 전화했더니 로봇이 와가지고 물을 안 열어줘가지고 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물 안 갖다 주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제 금방 올라가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문 열고 기다려 있으니까 로봇이 와가지고 문을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머리 안 감잖아요 전기 구도만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미 제품 우리가 생필품이니까 어찌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어머니 아버님이가 진짜 아버님의 약주 좋아하고 정말 그래서 가난해서 살아서 저는 더 이상 가난이 싫은 거예요 어차피 정말 잘 살아보았다는 것이지만 그럴 때 회장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금 보라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치만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재정적인 자유를 한 번 가진 적이 있냐고 제가 요거는 14일 동안 중국을 일주하고 이렇게 돌고 왔는데 회장님 말씀이 철실이 느낍니다 집에 오니까 집이 취하더라고요 매일 그 호텔방 가서 좋은 방을 자지만 집보다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정적인 자유 내가 지금은 기난하게 애터미를 만내서 엿거리에 왔지만 내가 지금 촌주가 7살이고 촌녀가 3살입니다 노인대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돈에 노지가 되지 않도록 할배가 힘들어 내갔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 사업은 이 공익사업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좀 솔직하고 좀 믿음 확실합니다 그때 나머지는 다 하는데 왜 툭툭하는 못하지? 그 갈등의 구조 그럴 때 저도 그 쪽에 정말 다 없어졌어요 내가 다 쫓겨보냈어요 그럴 때 더 이상 이제는 할 금방성이 없을 때 제가 복음상경회를 가가지고 이제 하느님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인간은 죄를 태어났다고 나가면은 죄를 보내고 있다고 근데 항상 휴식을 해야 된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려놓고 그날에 목사님이 또 강했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때부터 우리 정말 한 달 전에 우리 박동천 임페리아가 종로에서도 같이 사진 찍었고 했는데 이제 중국으로 가셨잖아요 좀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래서 그날에 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날 오후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몇 주 돈을 가두고 했잖아요 정말 이게 맞구나 그때부터 내려놓고 하느님한테 저 열심히 이제는 성김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정말 손녀잘도 안겨주고 사업도 살되고 진짜 십배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투미 사업은 애투미 직지나 처음부터 회장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투미를 한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수단을 해서 회장님이 항상 읽잖아요 복음 전에는 광무로 가서 옆에를 가라 내가 이 물건 하나 팔아서 그 PV가 얼마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제품을 썼을 때 너희인데 뭐가 이익이 되고 우리는 재산심료 전달했을 때 거기서 차익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하나가 성립을 도우게 되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한 사실이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사실이 있었냐면 우리 교포분인데 구로의 고대병원에서 간이 말기였어요 돌아가서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는 가서 간이식을 하시든지 더 이상 치료를 못 해갔다고 근데 이제 우리 파트너분이 이제 제가 그 회장님 사연을 알고 나서 내가 우리 회장님도 이래 이랬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다 그러니까 우리 교포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아줌마 돈이 있어요 살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나이 60인데 얼마나 젊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줌마 간을 보면 밖에 보면 백돌절보다 더 땅땅하다 그렇지만 저 대림시장에 가보면 돼지 간 보이지 않나고 그들은 그 흘리는데 고통을 엄청 따라오고 갔다 그렇지만 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줌마 살킬 게 있을 거라고 어?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말도 산말 되시 한번 써보자고 그랬더니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한번 해보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되시고 석 달 동안 정말 더 했더니 정말 좋아져갖고 지금은 그분이 나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저기 저기 식당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중국에 갔더니 정말 그분이 얼굴이 노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두고 왜 그러나 했더니 위암 말기고 골성까지 전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우리 파워 비타민을 물에 타서 이렇게 좀 드셨더니 우회되니까 힘이 나서 그래서 내가 내 아는 거를 쭉 얘기를 했더니 눈빛이 서란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제가 돌아와서 일주일에 어제 화상채팅했는데 얼굴이 벌써 환해지고 막 이제 이 자신감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투미를 하면서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 제가 애투미 하면서 거의 한 9명 정도가 우리 이윤균 우리 크라운님께서도 제가 스피지도 보니까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폐암이고 이렇게 수술을 하셨다는 그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 9명 정도는 정말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아들이 저기 거기다가 아빠는 강경화 승기였어요 지금 엄청 좋아져가지고 지금 애투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희망을 주고 그런데 또 안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안타깝더라고요 승기 승기는 누구인데 가서 제품 하나 주고 이번에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물건을 얼마를 팔아야 돈을 보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도구 임페르 걸 몇 수를 보여요 하루에 5만 건이 택배가 일어나 그럼 로시아 이름은 막 이만큼 길어요 한 10cm 돼요 그리고 막 그 승고자 이름을 맞고 오리돈 갈려나가고 들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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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세계다 응? 그리고 회원이 이도구 임페르가 거의 500만이 돼요 우리 중국에 들어간 지 거의 40년 됐지만 120만들 초과 못하잖아요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투미 회원은 거의 350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계 회원이 500만이냐 그러면 500만 회원들이 입국 끝 때마다 근데 애투미는 전번에 우리가 센터장 워크샷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코콜라가 앞으로 천일로가 이제 코콜라가 흐리로 날아오지만 직접 해모임은 중국분들은요 해먹어요 대낮은 한약을 먹고 와서 중국은 어디서 쭉쭉쭉쭉쭉쭉쭉쭉 바라먹어요 근데 미국분들은 어떻게 드세요? 코콜라가 입장에서 막 물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 역시 중국은 사업하기는 좋구나 그리고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뭐 어디든지 3시간이면 중국 지역에 다 가잖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 총장님은 권경희 총장님은 브라질 갔다 오는데 비행기를 한 70시간 탔다고 그러더라 가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애터미는 희망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정말 밖에 나가면은 이제는 거의 다 가입됐다고 온 누구는 어느 정도 요즘에는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아이고 애터미는 누가 하다가 팀장까지 갔다 그만뒀다 그 사람 사정까지 그만뒀 거지 애터미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정 때문에 집에 반대든지 무슨 사정 때문에 제가 포기한 거지 애터미도 희망했는지는 모르고 그러면 좋죠 중국 교포문이 한국에 와서 우리 교포문들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식당 일, 균병리, 노가대 어디 뭐 삼성에 다니고 은행에 다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게 중국분들한테 그 말 말씀하세요 중국민이 와가지고 뭐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밑갔냐고 우리 두부에 우리 이모 있거든요 우리 이모는 딱 항상 주문하면요 휴지하고요 물티슈만 주문해요 그리고 주문하고 와서 그래요 야 조카야 너 또 쓸데없이 그 다단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거 잘 알아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모 내 사진 갖고 옆에 애터미 사진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보여주면 이거 내 조칸데 이거 뭐 하는 거 물어보면 며칠 있다가 전화 와서 물티슈 주문하면서 야 너 잘 들었네 잘 들었네 네 그만큼 청년자의 어려운 환경에서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보면 정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우리 교포분들이 식당 일을 하고 어르신들이 애터미의 진정한 퀴치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애터미가 힘들었던 건 뭐예요? 우리 회장님도 신흥불량자 열일 금융에 오신 분도 전부 신흥불량자 그러면 대한민국 신흥불량자가 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했는데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애터미는 전 세계에 천천히 이제 들어왔잖아요 더 이상 10만명 10번 돌아서면 3천만명 3번만 돌아서면 거의 6천만명 그러면 앞으로 진짜 우리 애터미 골드 소비자가 거의 1억 정도 되는 순간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 손주 같은 경우는 야 학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너네 할아버지 직급이 뭐야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금방 애터미 등록했대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인페리어 어? 크루즈가 왔던 여행 그 카톡방에 달리고 그러면 그때 갔을 때 너 손을 올리면 뭐 했어? 누구 할아버지는 지금 인페리어 가가지고 지금 크루즈 갔다 온 거 사진 보여주는데 선조 선조 했는데 구박받는 할아버지가 될 겁니까? 지금 진짜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임페리어가 된 거 저는 그거를 진짜 선상하면 요즘에 와서 진짜 정말 어제도 이도구 임페리어가 종로에서 거의 3시간 반을 강의하셨어요 이도구 임페리어 임페리어까지 가셨고 지금 매출이 후루에도 거의 10억씩 이상 뜨는데 안타까워서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진짜 겸손이고 이게 바로 진짜 애터미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회사가 생겼는지 우리 회사님께서 심사 말씀하시죠 앞으로 가면 이제 저 중국사람들 와서 중국사람들 해줬겠다고 중국말을 중국말을 할 때 이렇게 하실래요 나중에 가서 중국말 통 갖고 하실 때 하실래요 다시 한번 저는 애터미가 2012년도 지금까지 제가 보름고를 계산해봐도 한 10억 8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터미 이도구 임페리어 계산해봤더니 10년에 160억이 되더라고요 10년에 제가 오늘 컴퓨터가 저쪽에 가서 다른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거 ppt를 공유를 못했는데 남기게 되면 또 한번 보면 근데 이 사업이 평생 아직 우리가 임페리어 유지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 임페리어 유지하면 상대를 상속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거의 2천억짜리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돈 안 된대 애터미는 사고 좋은데 돈 안 된대 능력도 없고 계약도 못 나왔고 아무 능력 없는데 그 선화의 생각을 바뀌고 앞으로 진짜 중국 시장에서 방방을 그래서 그래서 저도 23일 날에 이제 중국을 나가서 터너들이 거의 한 200 몇십 명이 전체가 다 연퇴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준비하세요 지금 정말 많은 걸 준비해서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이제 중국말 배워와서 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중국말 쓰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면 중국말 이제 배워와서 하면 이게 성조가 있어가지고 빠바 하면 아버지야요 빠바 해버리면 똥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버지 데리고 오라 그러면 똥 갖고 와요 빠바 해버리면 똥이거든요 빠바 해버리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배워갖고 그걸 하신다 보면 어차피 뭐 하라고 배워 글바에는 옆에 근처에 보시면 중국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정말 같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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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분들이 중국에 가셔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번에 광주에 30년 전에 만났던 형님이 저는 중국에 나오고 그거는 중국에 서서 제가 이제 이제 광주에 이제 심천에 갔다 왔는데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몸이 약했거든요 제 몸무게가 48kg였고 폐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거룩거룩거룩하고 막 가래도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이 제가 죽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찾아가지고 와갖고 왔는데 아들 결혼식 때 와서 뵀는데 너무 이제 내 활기차고 이게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사시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한국분들이 다 사업하면서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을 텐데 지금은 초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 애투미가 앞으로 특히 유통시장을 우리가 유통 시장이잖아요 내가 한국에 왔을 때는 구멍가게에서 제품을 샀잖아요 그러나 이미 노트가 생겼잖아요 어느 날은 인터넷 쇼핑몬 아리빠빠 우리 회장님이 1.0 2.0 3.0 4.0 얘기하시잖아요 애투미는 진짜 이보다 돈 유통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중국 가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애투미 제품을 뭘 보장을 할 겁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나왔죠 근데 그 드라이기요 제가 한국에서 사서요 다시 중국에 보내줘요 그 두 개 보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서 나온 거 뭡니까 근데 중국에 수출한 거는 좋은 거다 이래요 그럼 세금 용론은 붙었지요 또 텔레비 보내줘야 되죠 못 믿는 거예요 그 제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녹이고 가량비에 옷을 젖대로 녹이면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대면 애투미 제품은 진짜 펑크 끝이 흐르고 마지막에 진짜 이 좋은 유통 애투미야말로 우리 같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좀 컴퓨터가 이렇게 지금 제가 중국 나가는 동안 단장님이 갖고 와서 PBT 자료를 공유를 못해줘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도 시간이 되시면 진짜 진짜 애투미야말로 답이 있습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사다리는 우리 이해종 단장님께서 항상 사다리는 않았지만 그 사다리를 본인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지 어느 스폰서가 그 끌어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영균 단장님이 저 내가 요청을 해서 우리 대림센터도 가서 강의를 한번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이영균 단장님이 그 할머니도 할머니 할머니 그거 다 해본 거 내가 안 되는 거 알아 자네가 가서 그거 한번 그 검색어 한번 검증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그러면 중국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왠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갔을 때도 중국에 암에서 블루다이아몬드 뱉던 사람이 저 밑에 산하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영균 마우저스 하려고 한국말도 뭐라고 학력도 약하고 그런데 저 홍 본부장이 나보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더 벌지 않냐고 그 비전이던 거예요 우리가 임미 공유가 돼 있죠 매출 공유가 되죠 이게 됐다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 저 북노들이 중국 본사에서 강사를 한 두세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 갔어요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말을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데 북노들은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애터미 사업은 1%의 능력 가지고 100% 만드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해다가 안 돼 보고 옆에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전도하는 마음으로 만화씨 내가 우리 김민숙 우리 나하고는 형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좋고 그 이유가 진짜 좋으니까 왜 이거는 정말 사람을 전달하고 그분도 했는데 내가 만화씨 친구한테 가서 제품 하나 사달라고 안 사주면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 수원행 가고 왜 그때 내가 교회 가자고 네가 천국을 가든지 지역을 가든지 아무 이익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애터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중국은 제일 가장 좋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가 어는 고기를 낳으려고 하죠 고기가 한 그 호수에 14억 마리가 거기서 고기가 놀고 있는데 낚으기 쉬울 겁니까 여기 한 몇 천 마리 있는데 낚으기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중국은요 택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나면 처음에는 옛날에 91년도 30년 전에 와서 배달하는 거 제가 놀란 사람인데 요즘에 갔더니요 우리 텔레이접에 갔더니 인터넷 주문하니까 맥주 네 방 좀 사주고 하니 물앞에 딱 와서 택시 도착하는 거 오는 거까지 거리 어디까지 오는 거까지 택시 잘돼지고 세 번째 중국의 진짜 서비스 취소합니다 거기다가 택시 잘돼 있지 그리고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는 인해서 많은 게 남아 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무자본 무전포로 진짜 애토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걸 못 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우리는 why? 왜 애토미 사는 거를 정확히 진짜 우리 애토미에 공유를 한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여기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200명이 넘네요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로얄이 되고 올 연말에 저도 총장 가고 크롱클럽을 목표로 해서 이 생년 안에 정신에서 만납시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